제일 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. 삼성전자. 삼성전자를 가져왔죠. 이제는 살 땐가요? 삼성전자는 이제는 사야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이래저래 좀 계산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지면 이건 삼성전자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여기서 가는 데 시간도 어떨까요? 아까 기회비용 어때주셨는데 사실 이게 금요일에 위기의 종목으로 나왔거든요. 아 예 그럴 수 있어요.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의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왜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당일 등락률이 많아봐야 3%, 4%인 이 종목을 가지고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 같은 이 황제주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1차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좋지 않나.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붙었는데 본의 아니게 밀려서 손실 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삼성전자 같이 애초에 관점 자체가 중장기 투자를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. 오늘 사실 저는 도지 모양이라고 하죠. 이런 십자가 모양을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. 강해서 지금 양봉을 보이고 있어서 벌써 매수가 대비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44,000원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중장기 투자를 염두를 하시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뭐 떨어지면 또 담고 떨어지면 또 담고. 그렇죠. 이제 그 전략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삼성전자 같은 중장기 투자는 사실 전체 포트의 5%, 10% 이렇게 사시진 않으시죠. 보통 이제 30%에서 50%의 비중을 사시는데 만약에 30%나 50%를 사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3번에 나눠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중에 1차 매수를 오늘 이번 주에 한다라는 관점에서 천천히 매수.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뭐 시간대별로 10시에 얼마, 11시에 또 몇 주, 12시에 몇 주 이렇게 최대한 분할로 나눠서 사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사실 이 180조 투자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견고하고 또 신규 사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5G 그리고 AI 그리고 또 자율주행 모멘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폴더블폼까지도 기대가 굉장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갈 확률은 높다라고 봅니다. 지금의 조정, 현재까지의 조정은 액면 분할 이후 사실 이렇다의 모멘텀이 딱히 없었어요. 또 갤럭시 노트도 그렇게 흥행했던 것도 아니고 또 1분기의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라고 좀 봤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대형 관심주 정말 가장 대형주죠. 삼성전자 지금 꼽아주셨습니다. 일단 총 3번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1차 매수는 오늘에서 이번 주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매수를 한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일단 삼성전자를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사실 이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 요구기까지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이상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 7천 원을 목표가를 좀 드리지만 그래도 내년 좀 여름까지, 그러니까 내년 이 시즌까지 생각을 한다면 다시금 이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긴 호흡이죠. 중장기 포트에 넣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액면 분할 딱 그 가격까지도 아니네요. 그렇죠. 일단 그거까지는 조금 어렵고 한 번에 올라가긴 어렵고요. 일단 4만 7천 원까지 갔다가 한 두어 달 또 행보 혹은 조정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 막 기대감 이런 얘기를 할 때 처음에 5만 원대에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까지 쭉 보유한다 이러면 계속 들고 가야 돼요?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들로 막 이렇게 수익률을 낸 다음에 다시 접근하고 있어야 될까요?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를 위기의 종목으로 한 번 가지고 왔을 때는 언제였었냐면 바로 이제 6월 초였었습니다. 6월 중순 때였거든요. 그때 이제 4만 7천 원, 4만 8천 원 때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삼성전자는 굳이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때 똑같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삼성전자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붙으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이제 긴 호흡으로 붙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해서 손절하는 것보단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포트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포트에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잠시 조금 잊어버리시고 그냥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정도에 한번 열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사두고 묻어두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